이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조동아 선수의 가장 멋진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저희가 특별한 세레머니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조동아 선수와 함께 세레머니를 만들 수 없음 박정배, 이선우, 박정원, 이득 선수를 바래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많은 선수들이 도와주셨습니다. 자 우리의 조동아 선수의 던트 세레머니 또 한 번의 힘이 필요합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의 예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조동아 선수의 마지막 라스트 던트 세레머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빨간색 클리퍼를 펴주시고 감을 또 받아볼 수 있도록 조동아 명 화이팅하고 그 목소리를 치겠습니다. 조동아! 예! 우리 목소리를 해줘 다시 한 번! 조동아! 예! 예! 조동아 선수의 이후리 율법 점점 크게! 하나, 둘, 셋, 넷! 조동아! 점점 크게! 조동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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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준호 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럼 박수를 보내주십쇼 이때 라스트 밤드 세븐이 함께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현장 승현수 조동만 승현수 조동만 선수에게 승현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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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웃음 그랬다 gesagt 소동원 화이팅 다시한번 소동원 선수에게 조르마 조르마 화이팅 제라키 박수 박수 조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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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! 도와! 하여튼 도보가서 지금 김수아! 김수아!